끊지 말고 꾸준히 하기 싫어하지마 땀도 하고 싶어 그런게 어딨어 땀이 등에 다 젖을때까지 하는거야 어디서 크게 하는거 없어 한사 5일동안 있었어 자 친구들 우린 여행자였어 정신차려 10년동안 첫번째는 첫번째는 호텔 케이브였고 두번째는 호텔 하스피드였는데 두번째는 호텔 하스피드 조심히 조심히 수로에 빠져 친구 있는거야? 찍지 당연히 아하 알겠어? 여기서 뭐 극장을 하나 해야되지 않니? 두번째는 호텔 하스피드 너무 슬픈 찌릿한 호텔 엄마 안싶어도 돼 엄마 안싶어도 돼 자 하스피드 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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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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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감싸고 눈 감싸거나 아, 정신 감싸. 이게 핑크호스트인가? 꼬마 손잡아 아빠 언제 힘들때 업어준다고 했는데 뭘로 업어줘 야 찡 정상에서 정상에서 풀 뜯어먹는 산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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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점프 이리와 엄마한테 가자 엄마서 오기로 맥댓지 아빠가 좋아하는 꽃인것 같아 아빠가 좋아하는 꽃 제주도가 함께하시다 맨날 튀김 먹는거 아냐 새우튀김 날도 더운데 스텝아 드래그랜드 여기 봐봐 그냥 흰색 건물들을 이쁘게 지었어 아 톡톡이 너 아줌만 톡톡이가 아니라 군의 경찰이야 어? 군의 포레스 노우 우주 아 와 조심해 템포리 크루즈 4 리노베이션 리노베이션 때문에 문 닫았대 리노베이션 보여주고 싶은데 리노베이션 리녀 리노베이션 뭐 잤어? 전혀 안 차 바짝 엉덩이 올려 빨리 앉아봐 이쁜 종이 잘 주셨어 준비 하나 세게 둘 꼭 잡아 무서워? 안녕 우와 우와 오 우와 이에이 남겨 당겨 다 먹어 컵딱지보다 조금 더 여긴 뭐야 이게 정부 무슨 뭘걸? 이쁜